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모하고도 끈질긴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녀 귀신을 사랑해 사람으로 환생시키려는 거창한 작전을 치열하게 펼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최후의 수단은 자기가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 두 편으로 나누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10대째 내려온 풍수 집안이었다. 그 풍수가 병이 들어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을 때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서 물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때까지 남의 맷자리를 많이 잡아줬는데 아버지 자리도 잡아놨습니까? 좋은 질문이구나. 그 전에 하나 물어보자. 다음 생에 내가 잘되는 자리가 좋으냐? 아니면 이번 생에 너희가 부자되는 자리가 좋으냐? 그러자 첫째와 둘째는 부자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고 셋째는 다음 생에 아버지가 잘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풍수가 또 물었다. 내가 묻힐 장소를 말하면 너희들이 그곳에다 묘를 쓰겠느냐? 자리만 가르쳐 주시면 그곳에다 묘를 쓰겠습니다. 아무 대에다 맷자리를 잡아놨다. 거기다 써라.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말고 무엇을 주어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반드시 그 자리에다 묘를 써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가 잠을 자는데 누가 자꾸 깨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 눈을 뜨니 아버지가 물을 찾고 있었다. 얼른 물을 떠다가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니 아버지가 물을 마시고 나서는 말했다. 물이 참 달구나. 이 세상에서 마시는 마지막 물이라. 그런가 보다. 셋째야. 예, 아버지. 무슨 일이던 왜냐고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냐? 예, 아버지. 내가 죽거든 입관하고 난 다음에 형들 모르게 내 목을 베어서는 부엌에 잿가루를 묻혀서 담 한쪽 밑에 가매장을 해라. 그런 다음 하루 나를 잡아서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장소에 가서 무덤을 쓰도록 하라.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내 형들도 마찬가지이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한다경쯤 있다가 슬프고도 가녀린 목소리로 아들이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입가에 잔뜩 미소를 머금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후 삼형제는 아버지가 말한 그 자리로 시신을 운구했다. 광을 파고는 시신을 묻은 다음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봉분을 거의 다 조성했는데 호련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말에서 턱 내리더니 삼형제한테 다가와서 술을 한 잔씩 주었다. 큰 상주는 안 먹겠다고 하고선 안 먹고 가운데 상주도 안 먹겠다고 하면서 안 먹고 막내도 안 먹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칼을 빼들고 큰 상주 앞가슴을 겨누면서 으름장을 놨다. 받아 먹어라. 안 먹으면 이 칼에 죽는다. 큰 상주는 생명이 위험하니 그 술을 받아 먹었다. 가운데 상주한테도 칼로 앞가슴에 딱 대고 위협하니 역시 술을 받아 먹었다. 마지막으로 막내 상주한테 가서 칼로 앞가슴을 겨누고는 받아 먹으라 하고 위협했다. 그러자 막내가 가슴을 턱 끌러 젖히면서 내 가슴에다 칼을 꽂아라 죽었으면 죽었지 안 받아 먹겠다. 고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묘 복판에다가 칼을 꽂아놓고 돌아서면서 그놈 자식 노릇 제대로 하겠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아버지 묘를 쓰고 삼형제가 집에 돌아와서 같이 살았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큰형이 죽어버렸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둘째 형이 강에서 몇 감다가 빠져 죽었다. 무담시 형이 둘 다 죽고 나니까 막내는 자기 탓인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슬펐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만은 지켜야 했다. 닭 밑에서 아버지의 목을 파서는 잿가루를 다시 묻혔다. 그러고는 괴나리보 찜에 잘 싼 다음 집 대문을 걸어 잠가 놓고는 금강산 명경대로 향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명경대 근처의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서는 짐승들이 행여 해코지 못하도록 땅에다 깊이 묻었다. 그러다 보니 해가 젖고 첩첩산 중인데다 산골이라 그런지 금방 어두워졌다. 어디 사람 사는 집이 하나 없나 싶어서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저 앞에 조그만 불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곳으로 열심히 가는데 어디에서 매부, 매부 하고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막내 아들은 누가 나를 매부라고 부르는가 생각하면서도 언급결에 부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다. 거기로 가니까 어떤 소년이 횃불을 들고 막내를 맞이했다. 내가 매부 맞이하러 왔어요. 얼른 이리로 오세요. 매부는 웬 매부 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뾰족한 수도 없고 해서 소년을 따라가니 조그만 초당이 나왔다. 그 초당에는 젊은 낭자 한 사람이 책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다. 소년을 따라 무심코 처녀 방에까지 들어갔는데 소년은 나는 갔다가 내일 올 테니 매부는 여기서 지내시오 하고는 나가버렸다. 어영부영하다가 막내는 그 방에서 처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집도 없고 처녀도 없고 무덤 두 개만 있었는데 무덤 사이에 자기가 누워있었다. 아이고 뜨거라 싶어 얼른 그곳에서 도망갔다. 하루 종일 뛰다시피 걸어서 무덤에서 한 50리는 멀어졌겠다 싶었는데 어럽쇼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되자 어제처럼 소년이 와서는 맞이하러 왔다고 하면서 또 그 초당으로 데리고 갔다. 막내는 그날 밤도 처녀하고 같이 보냈다. 지내보니 아무래도 구미온은 아닌 것 같았지만 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무서웠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도망갔다가 저녁이 되면 또 잡혔다. 그렇게 부처님 손바닥을 헤매는 손오공처럼 도망가고 잡히고 하면서 몇 날을 지냈는데 하루는 처녀가 그릇 한 벌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 그릇을 갖고 한양 숭례문박 칠피시장에 가서 팔고 있으면 살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언제나처럼 집도 없고 처녀도 없고 무덤만 있었는데 자기 옆에 그릇 한 벌이 있었다. 아마 오늘 아침 일을 보니 이제 더 이상 초당에서 만나는 일은 그만인 것 같았다. 막내는 불현듯 낭자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지만 손을 만지는 것과 같은 육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귀신일까 봐 무서워서 그랬지만 조금 지나서는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였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틀림없이 무지막지하게 공허할 것이다. 막내는 그릇을 짊어지고 한양으로 가면서 자기 마음을 결정했다. 그녀는 현재 귀신이다. 아마 내게 맡긴 이 일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사람으로 환생하는 일과 분명히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맡긴 이 임무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만약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해진다면 그때 나의 마지막 수단은 귀신이 되는 것이다. 다행하게도 부모 형제가 모두 이 세상에 없어서 혈혈단신 홀몸이라는 것이다. 이판사판 이러니 내가 어찌 도전해볼 생각이 안 나겠는가. 이런저런 복잡한 상념과 함께 막내는 한양 숭례문 근처에 있는 칠페시장에 이르렀다. 막내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 그릇 한 벌을 딱 진열해 놓고 그 옆에 앉았다. 온종일 속으로 팔아야 한다. 반드시 팔아야 한다. 하고 외치며 손님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물건을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저녁 때쯤 되니까 어떤 중년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릇을 돌아보고 돌아보고 하더니 그릇을 가지고 따라오라 했다. 그래서 그릇을 짊어지고 따라갔다. 지옥까지도 따라갈 참이었다. 그 여자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막내도 따라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양의 유명한 정승집이었다. 전편 끝, 후편은 내주 월요일 10일에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학 교수와 어명희 교수가 공편 저한 책 옛날 이야기 꾸러미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송미술문화재단, 성보문화재연구원의 그림, 사진 등을 빌렸습니다. 국사편 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일에 관훈상재, 첩대문의 명당 뺏긴 직원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이세나가 출연하고 이민홍이 연출했으며 김양과 김정숙이 극본은 쓴 2009 KBS 이티비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성태용 교수의 현대불교신문 칼럼, 깨달음 없으니 띄워봤자 부처님 손바닥일세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허련회백의 그림, 귀화전도를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 숭례문 박예칠패시장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해 도록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저승사자의 실체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준근과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일리사마레프, 픽사베이, 겟이 이미지 뱅크, 픽스타 그리고 핀터레스트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